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의 170발 포병사격, 군의 명백한 919 위반, 군사합의 기로에 군용기 919 비행금지구역 근접비행도의 700여 킬로미터 비행단거리 탄도미사일 한발 발사 북한 총참모부 남조선군부 전선지역서 도발적 행동 감행의 대응조치 1주장 북한이 군용기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한 포병사격까지 감행하며 심야에 동시다발적 도발을 벌였다. 군이 북한의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2019년 11월 장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지피에 대한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또한 북한 군용기가 서 동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호에서 7킬로미터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14일 합참에 따르면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항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발의 포병사격과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발의 포병사격이 포착됐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타는 없는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지만 탄착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NLL 북방동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였다. 군사합의는 이 구역 내로 해상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따라 군사합의 파기가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대가 우리군이 유사실을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 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 군사분계선 MDL 북방 25km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 MDL 북방 47km까지 접근했다. 서해 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 NLL 북방 12km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다. 북한 군용기들의 이런 위협 비행은 9.1 구합이 채택 이후 처음이어서 군 당국도 북한의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에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합참은 우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기동을 실시했다 이며 추가적으로 후속지원전력과 방공포대 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께 평양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km 고도는 50여 km 속도는 약 마하 6 음속 6배 으로 탐지됐으며 세부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미사일 도발 직후인 오전 2시 17분께 북한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심야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다. 총참모부는 대변인명의 발표에서 전선 적정, 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 사행동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러케머라 한미연합군 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군은 SRBM 발사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공조화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평남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전술의 군용 부대에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13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들 발사가 전술의 군용 부대 훈련이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이 약 650km를 비행했으며 최고 고도 50km라고 초기 분석했다.